지난해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10%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기업 600여 개사에 작년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은 2,814조 9,1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.3% 증가했습니다. 인플레이션으로 매출은 증가했지만 원자재값 상승과 이자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줄었습니다.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.7% 감소했고 순이익도 전년보다 17.3% 줄었습니다.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올해 1분기에도 실적 충격이 속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